알릴레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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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 제가 최근 입수한 첩보에 따르면 지금 검찰의 직접 수사부서들이 거의 없어지거나 축소됐어요. 특수부 이름도 바뀌고 그리고 특수부 사실상 특수부 기능을 했던 그런 인지수사부서 네. 인지수사부서들도 다 없앴는데 일부 언론에는 간판만 바꿔다라 같이 계속 일을 하고 있다는 보도 도 나오고 있고요. 이렇게 검찰 조직이 예전 같으면 그 한 건 하는데도 상당한 정도의 진통이 있었을 만한 소위 검찰개혁 조처들을 법무부에서 막 밀고 나가고 또 한편으로는 국회에서 패스트랙 에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 권력 절반 을 잘라내는 거고 공수처 이러면 검사도 이제 처벌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거라서 이걸 막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검찰의 직접 수사부서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광범위한 저항이 있다. 그래서 첩보 내용은 대검에서 그동안에 각 지방검찰청과 조항지검에서 갖고 있던 정치인 관련 비리첩보를 다 모으고 있다. 그런 얘기가 있어요. 그래서 여야 제가 어디를 겨냥한 거라는 건 말을 안 하겠지만 조만간 하여튼 이 국면에서 의원들의 소위 비리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터뜨릴 거다. 터뜨렸는데. 참 들어요? 네. 이거보다 더 흉흉한 소문도 많은데 지금. 어쨌든 공소시효가 다소 지났더라도 이제 뭔가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그러게는 시간이 없잖아요. 앞으로 보름인데 앞으로 보름 사이에 그걸 막 터트릴 수가 있나 그리고 그거에 영향을 받을까 어쨌든 저희가 제가 볼 때 이런 겁니다. 선거법은 최대한 합의 처리를 시도하기 때문에 수정안이 나올 것이고요. 부결되면 안 되니까. 검찰개혁원은 원안대로 갈 겁니다. 원안대로. 원안에서 약간은 또 미세한 조정 같은 왜냐하면 통과를 시켜야 되니까 예를 들어 오신환 대표가 수정을 요구하거나 의석수가 있는 쪽에서 몇 가지 요구하면 그건 좀 받아주 돼. 큰 틀을 변경되지. 원안의 큰 틀을 번영하는 방식으로 가지는 않는다. 왜냐하면 이건 개혁을 해소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. 그런데 이제 선거법은 어쨌든 게임 누리기 때문에. 아니. 혹시 검찰에서 그런 검찰이 직접 나와서 뭘 하는 게 아니고 흘리는 거죠 . 언론을 통해서. 흘리는 건데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원내에서 진행되는 이 절차에는 영향받지 않는다. 영향을 거의 안 받을 것 같은데요 . 왜냐하면 그건 개인의 문제기 때문에 정당의 문제가 아니고 개인의 문제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숫자가 많아지면 정당의 문제가 되기도 하죠. 그렇게 흘리기에는 보름 사이에 너무 정략적 의도가 드러나서 쉽지 않죠. 제 이 질문을 별 근거도 없이 한 이유는 그런 일이 안 생길 수도 있지만 앞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 한 보름 정도 앞으로 기간에 좀 더 길게 보면 연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나올 경우에 그런데 이제 원래 예전에 이런 음모론 차라리 얘기 안 하시는 분인데 요즘 이제 야외인이 되시더니 자꾸 음모론 많이 노출되시는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. 왜냐하면 내년에 선건데. 쉽지 않은 일을 검찰이 지금까지 지난 몇 달간 얼마나 많이 벌여왔어요. 그렇긴 하죠. 지금 윤석열 체제의 검찰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저렇게 보는 관점에서 이런 일이 안 생길 수도 있으나 어쨌든 핵심은 그런다 한들 검찰개혁법 의 국회 통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는 것이 저의 작은 영향은 줄 수 있어요 작은 영향도 오히려 반발 불가능 그러면 오히려 더 통과가 잘 되겠죠 . 대검찰청이랑 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에서 특수부는 저를 입건해놓기도 했고 그런데 알릴레오에서 하도 검찰 을 때리니까 모니터링을 한대요. 이 알릴레오는 잘못 나왔습니다. 우상호 의원께서 그런 일이 있어봤자 별 영향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리고 싶어요. 그럼 그분들에게 말씀 주시면 그런 생각은 접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. 좋았습니다. 이번에 검찰개혁법안은 국회에서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네. 이 말씀을 꼭 들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.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렸습니다. 정말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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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